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문제로다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 줄을 하나 빼놨네요 보니까 어쩐지 뭐가 흑연치가 않다 했더니 지난번 시간에 여기에요 뭘로 보시면 되냐 그러면 작시 사이에 우협을 하야 종족하이 바신이라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작시의 이해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열의 바람을 갖춰야 되고 출리에서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고 부처님의 대원력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이게 광명이 광명 속에서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끝나고 나서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작시 사이에 이런 일을 하고 나서는 우협을 하야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돌고서 그러면 뭐가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도냐 그러면 이렇게 이 뜻을 펼쳐주셨던 구름의 광명이 그 광명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광명이 돌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회가 이렇게 거대한 법회를 어느 세상에 어느 세월에 다시 한번 다시 이런 법회를 할 수 있을까 광명이 부처님을 쫙 돕니다 그러고 나서는 종 조카의 화신이라 부처님 발바닥 밑으로 광명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간에서부터 광명이 나와서 전부 온 세상에 백여종 광명이 펼쳐졌죠 그런데 이 백여종 되는 광명마다 할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할 일들이 이 다읍에 계속 나와요 이 광명이 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들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바닥 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발바닥 밑으로 광명이 들어간 뜻이 뭘까 뭘까 그거 이제 모두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는 그대로 발바간다는 의미로 발바닥에다가 마지막에 광명이 발바닥으로 내려가시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하나도 그냥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셨도다 이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아 이 뜻은 모든 니치는 아래서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 뜻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가시던 걸 기대로 밟아가라고 해서 발바닥 밑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 이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셨도다 그러면 아 빛이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는갑다 그런데 이러고 마한다 이 말이야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을 한마디씩 해드리면 우리는 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앞에서 했던 이 광명에 광업용 그랬잖아요 광명 광명이 하는 일 그랬죠 광명이 하는 일을 도표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도표가 있어야 그래야 아주 시원스럽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이거 이제 광업용에 5달락 이랬죠 지금 5달락입니다 5달락 그러면은 왼쪽은 경전 온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경전 온몬 한 단 한 단을 주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라기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변조시방일체불차라사 원문에 나왔었죠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두루두루 비추셨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있냐 소조 분재 그랬어요 이 빛이 어디까지 비추는지를 가려주셨다 이 광명이 부처님 광명이 여기 법당만 비춰줬느냐 안 그러면 한 동네만 비춰줬느냐 어디까지 비춰줬느냐 이것이 소조 비추는 것이 보수의 분재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의 한계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한계를 밝혀줬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방일체 불찰 그러니까 이 빛은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아 그냥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사 이렇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비춰가지고 비추지 않으신 곳이 없지 비추셨다 이렇게 하나를 더 더 이해하라고 소조 분재라고 제목을 주석을 달아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기중국토와 급이 중생을 그 가운데 있는 국토와 중생을 신령현현하시며 그러니까 국토와 중생을 모두 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주셨다 무엇이? 광명이 광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있는지 저기가 있는지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이 광명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모든 중생을 드러나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여기는 광지 소현 그랬어요 광명이 이 광명이 현한 바 나타난 바 이랬는데 이건 뭐냐 광에서 나타나는 대중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중이 뭡니까 국토 대중 이렇게 됐잖아요 국토와 대중 광에서 뭐가 나타나죠 국토 대중 나왔죠 그래서 광지 소현이란 말입니다 광에서 나타나는 것은 국토와 중생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는 포 진동 제세계망하야래 널리 모든 세계망을 진동시켰다 그럼 여기서는 모든 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냥 바로 망자는 그냥 놔버려도 돼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온 세계다 나중에 가서 말로 하면 되고요 모든 세계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진동 찰망 그랬어요 세계 그물을 진동시켰다 그러니까 세계 그물 이것도 온 세계 이 말이죠 되시겠죠 온 세계를 진동시켰습니다 네 번째 진중의 일일 진중의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에 현 무수불 무수한 부처님이 시연하셨다 무수한 부처님이 시연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뭔가 보세요 응현 아 진현여래네요 티끌에 티끌마다 여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부처님께서 광명을 딱 펼치십니다 광명을 펼치십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세계를 이게 광명이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부처님 세계를 광명이 딱 비추고요 두 번째는 광명이 비춰진 그 세계에 모든 국토와 대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광명을 펼쳐서 모든 세상을 비추시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이 드러나니까 이게 중생들에게 중생 세계를 흔들흔들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진동이 됐어요 그래서 진동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사람이 감히 느끼게 돼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세요 부처님이 나타나시죠 이런 순서다 말이에요 조금 더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이해하는 것이 광명으로 모든 세계를 비춰주시고 거기에 중생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다 이렇게 네 단락을 이렇게 딱 연결 지으니까 글이 한결같이 안 재미있질 않다 되시겠죠 다섯 단락이니까 다섯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수제 중생의 성욕 부동하야 자 모든 중생이 성과 욕망이 같지 않은 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중생이 기질이 같지 않은 것에 따라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해줍니까 피를 보호 널리 쏟아 내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널리 쏟아 내려주셨는데 뭘 쏟아 내려줍니까 삼세일체제불 묘법륜은 하사 삼세일체모든 부처님의 묘법륜은 그랬어요 삼세일체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을 중생을 깨우치게 해서 법을 설하셨죠 그것은 그야말로 오묘하고 미묘하고 비밀스럽고 묘법륜이거든요 이게 묘법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쏟아 내려준다 모든 부처님 말씀은 쏟아 내려줍니다 지금 쏟아 내려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쏟아 내립니까 지금 열의 바람일 세계를 보여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한가 열의 바람일 세계를 알려고 팔만대장경이 필요하다 되셨죠 이래서 이 광명이 이게 발산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뭘로 했던가 보세요 또 비가 내리죠 무량제 출리운하야 끝도가 또 없는 출리구름을 내려주셔가지고 출리구름 생사에서 벗어나는 구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름을 딱 내려주셔가지고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다 되시나요 이 광명이 단순하게 이게 비춰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명이 되시겠죠 그리고는 세 번째 부우 그랬죠 또 비가 내립니다 그 쏟아져 온다 내린다 이 말이 비우자 썼지요 모든 부처님 대원력 지원하여 모든 부처님의 대원력의 구름을 쏟아 내려서 현시 보여줍니다 시방 모든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 도령 중예를 현시해 주시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까 광명삼작용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주석을 한번 또 써줬으니까 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써 있느냐 주석에 법륜운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있죠 지금 주석에 법륜운 그러면 그 법륜운은 뭔가 보세요 보우 삼세일체제불묘 법륜운 했죠 지금 법륜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현시여래 바라밀해 이랬죠 여래의 바라밀 세계를 현시해 주셨다 그런데 현시해 주신 이것이 뭐였냐 하면 법륜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석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다 바라밀 세계를 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것 현시해 주신 것 찾을까 봐서 거기에 현시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륜운이다 법륜운이다 그러면 법륜운은 뭐냐 시기 소행입니다 시기 소행은 뭐냐 부처님이 행해하실 것이 법이에요 부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실 일 법륜운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럼 앞으로 부처님께서는 삼세제불이 이와 같은 법을 굴리셨듯이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을 이렇게 설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두 번째에 영도 생사케 하시며 했죠 영혼이 생사해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출리운입니다 출리 벗어날 줄 떠날 이 벗어나서 떠난다 무엇에서? 생사법에서 그러면 그 옆에 또 보세요 시기 소도입니다 중생에게 제도할 바를 보여주신 겁니다 중생에게 제도할 바를 중생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중생에게 가르쳐야 될까 각기 한 단마다 한 단마다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어떤 곳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여기가 아주 주안점이라고 해요 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보현보살의 도량중해를 현실했다 그랬죠 그것을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원군 했죠 대원의 구름이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광명의 삼작용을 구름 문자로 쓰니까 뭐라고 하냐 법륜운 출리운 대원운 이렇게 하면 딱 이제 아주 다 이제 아주 완전히 작용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셨죠? 되셨죠? 그렇게 하고 하고 이 화음경을 봐가시면 나중에 나중에 화음경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걸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요 안 잃어버린 분이 누군가 이게 안 잃어버려야 나중에 싹싹 연결이 돼요 되시겠죠? 이건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였던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광이 법주를 보였죠? 이제 아주 굉장히 광시 법주였죠? 두 번째는 현화표의 아 예 두 번째 과목까지 이렇게 연결 바로 이제 현화표의 이 과목의 과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보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연결입니다 지금 광명이 부처님 발밑으로 들어가셨죠?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것이 연꽃입니다 참 이게 무궁무진하다니까요 무궁무진해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사상을 정립하고 싶거든 화음경을 봐라 진짜 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소설가가 되고 싶거든 화음경을 봐라 무엇을 하든지요 이게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작품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되고 싶거든 화음경을 봐라 이래요 화음경은 상상의 끝이 없습니다 상상의 끝이 없는 상상력이 있어야 비로소 그림을 하나 그려도 끝없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무엇을 해도 다 끝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방광이 끝나고 나니까 연꽃이 딱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는가 한번 써요 총표 화현 이라고 여기를 총괄해가지고 꽃이 딱 나타난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꽃이 지금 총괄해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이시의 불전에 유 대연아가 호련 출연하니 그때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때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광명이 부처님 발밑으로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 바로 광명이 사라진 그 순간에 바로 크다른 연꽃이 나타납니다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 그 밑에 제목을 보니까 현 구덕엄 그랬죠 지금 예 구덕엄 그러면은 덕을 구비해서 장엄한 것이 되네요 예 구덕엄 그러니까는 덕을 구비해가지고 장엄한 것을 지금 이게 드러내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말은 기화가 그 꽃이 구유 10종 장엄하여 10종 장엄을 갖춰가지고 일체 연하의 소불능급이니 이 나타난 이 연꽃은 10종 장엄이 구족됐어요 10종 장엄 그래서 여기서 연꽃의 10종 장엄이 나옵니다 이제 아주 말도 못해 아주 재미가 연꽃에서 10가지 장엄이 나타나 나누니까 일체 연하의 소불능급이니 모든 다른 연꽃은 이 연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연꽃은 그냥 연꽃일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부처님 광명이 부처님 발 아래로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앞에 나타난 이 연꽃이야말로 모든 연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연꽃이더라 되시겠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연꽃인 이유가 무엇이냐 10종 장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연꽃에는 10종 장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종 장엄이 뭐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싶은 뜻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 10가지가 연꽃이 대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하는 그 뜻이 이 10가지 10종 장엄에서 나타납니다 10종 장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10가지 나타난 껍데기로 나타난 것만 먼저 설명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게 내용적으로 정말로 무언 무언 무엇이 구체력으로 나옵니다 오늘 껍데기로 나타난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위 중보 감착으로 이 기계 하면 중보 그러면 묻 보배지요 보배가 감착됐습니다 섞였어요 감착 사이사이 섞였다 감착이요 묻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그러면 이게 보배가 예를 들면 뭡니까 많이 보주 이런 보주에서부터서 금, 원, 유리, 칠보 우리가 경전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칠보 구슬이 보배가 다 여기저기 막 섞였어요 이 섞인 보배가 이위, 기, 경 하면 그 연꽃의 줄기가 되면 연꽃 줄기가 그야말로 칠보의 보배 보배 보배로 연꽃 줄기가 됐다 아이고 참말로 그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 연꽃이 그러면 아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연줄기 딱 그릴 때 칠보 탁탁탁 넣어서 그리면 기가 막혀 상상을 초월한 그림 그렸다고 할 거 아니요 사람들은 이거는 끝도 같도 없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상상 못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세요 만이보왕으로 만이보주는 이것은 이제 제일 만이보주의 제일 큰 놈 이게 만이보왕이잖아요 만이보왕 제일 큰 만이보로 이위, 기, 장 하면 그 이게 감출장 자예요 곡관을 삼으며 곡관이 되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줄기 나왔죠 그냥 한다 터득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법계 중보로 보좌, 기, 업 하면 법계에 있는 무엇, 보배로 널리 그 잎사귀를 만들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잎사귀 그 향기매 밑에 터널를 가봐요 모든 향기란에 만이로 이자, 기, 수 하면 여기는 꽃술이요 꽃술 수염 숫자니까 아이고 제가 연꽃이 무슨 수염이요 꽃술이지요 꽃술 그러면 우에 감출장 자가 감춘다고 봐가지고 되겠는가 곡관라고 해서 되겠는가 이게 딱 의문이 가거든요 의문이 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국분들은 이런 거 그냥 아니까 주소도 안 달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장자는 C장자로 봐요 C 그러니까 제일 큰 많이 보왕으로 그 C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C가 되는 거예요 그 C가 제일 큰 많이 보 덜이 아주 제일 큰 많이 보로 연꽃의 C 요즘 말로 연꽃 C 그러면 뭐예요 연실 연실 연밥 알죠 연실 연실이 됐으며 법계의 중보로 보좌 기업하면 법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보배를 가지고 널리 널리 그 이파리가 연 이파리마다 이파리마다 모든 법계의 보배들입니다 보배들로 연 이파리를 이파리가 됐으며 또 향기나는 만이로 만이로 그 이 꽃술이 됐으며 꽃술 그러면 연꽃 꽃술이죠 꽃술이 됐으며 연부단금으로 연부단금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금으로 장엄기대하며 그 연화대를 장엄하며 그 연꽃을 받치는 대잖아요 연꽃을 그러니까는 이 연꽃이 그냥 연꽃이 아니여 연부단금으로 장엄된 연화대 위에 차이 연꽃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 연꽃 우에 삼천대천세계가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청정한 법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니까요 묘망부상하여 묘한 그물이 묘한 그물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묘한 그물은 뭡니까 세계망 했잖아요 이 망자는 세계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물이잖아요 그렇게 묘망 이잖아요 묘망이 묘망 부상 그 우예를 연꽃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연화대에 받쳐서 연꽃으로 펼쳐져 있는 그 위에 묘망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물이 우예를 쫙 덮읍니다 지금 부상이요 부상을 덮으니까 광색 청정하며 그 빛깔이 맑고 깨끗했으며 그러니까는 그게 온 세계가 땅에서부터 우회까지가 다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일곱 번째 어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 시연 무변 재벌 신변하며 무변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시연하며 그러면 이 연꽃 위에서 일념 중에서 신통 변화가 나옵니다 연꽃 위에서 신통 변화는 언제 일념 중에 일념 중에 신통 변화가 딱 나오며 여덟 번째 도능 발기 일체 음성하며 널리 능이 일체 음성을 발기하며 널리 모든 음성이 연꽃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 연꽃 속에 연꽃이 말을 해요 연꽃이 말을 하면 만이보왕이 영연 불신하며 만이보 덩어리 제일 큰 만이보가 그 그림자마다 그림자마다 그러니까는 연꽃이 그림자마다가 됩니다 불신을 시연하며 연꽃이 그림자마다 그림자마다 부처님 몸이 나타난다 시연을 하면 열 번째 음성 중에 그 음성 중에서는 연꽃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 중에서는 보능 연설 널리 능이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일체의 보살 소수행원 하시니라 일체의 보살이 닦아서 행해야 될 원을 연설해 주시느니라 가장 핵심이 일체의 보살 행원이에요 행원 행원하는 거 수행해야 할 원 수행해야 될 원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수행해야 될 원력을 보살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원력을 닦아야 되느니라 이런 원력을 닦아야 되느니라 보살의 원력을 연설해 주는 것이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연꽃 연화 십종장암 이렇게 추석을 달아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연꽃의 열까지 장압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게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총표화연 현구더검 이거 앞에서 나왔던 기억나죠 아 이거 다행이다 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 안 나오면은 참 설명하기 안 좋은데 자 총표화연 이미 설명했으니까 옆에 문장 보겠습니다 이 시의 불전의 유 대보련화가 호련 출연하니 그때 부채님 앞에 대 큰 연꽃이 호련이 출연하니 첫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꽃이 드러났다 연꽃이 연꽃 드러나는 것을 딱 제일 먼저 구절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연꽃이 모든 덕을 구족히 장엄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서 이 두 번째에서는 기, 화, 구, 유, 십종, 장엄하야 일체 연하의 소불능급이니 그랬죠 이것도 기억나죠 그 꽃에는 십종, 장엄이 구족해가지고 일체 연꽃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 놓고서는 여기다 보니까요 광표, 십종하야 현등, 무진이라 이렇게 또 만들어놨죠 선표 먼저 십종, 장엄을 드러내가지고 십종, 장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덕이 끝도 갓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드러내 준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덕이 끝도 갓도 없냐 옆에 보니까 십종, 장엄하고 오른쪽에 적은 글씨로 나와있죠 지금 이것이 십종, 장엄입니다 십종, 장엄의 의미예요 지금 십종, 장엄 무엇을 장엄했는가 보세요 십편, 십대를 십종, 장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십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의, 사리, 경지, 행위 인과 의정, 채용 임법, 역순 감흥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십편이라고 한다 이거는 십편이에요 그리고 십대는 뭐냐 이것을 둘로 논읍니다 교와 의 이렇게 교와 의가 대가 되죠 지금 충분히 예되나요 사와 이 그러면 이 세상의 현실세계와 실상세계 현실세계 사자지요 이자는 이상세계죠 네 그 사와 이 그러니까 몸뚱이의세계와 정신세계 이 사와 이죠 그 다음에 경지 경계와 지혜 경계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지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려내는 능력 이것이 지 경과 지 그 다음에 행과 위 행은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에 따라서 위를 얻게 된다 수행을 죽도록 안 한 사람은 제일 하천한데 떨어질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하면 조금 더 위에 있을 것이고 이건 뭐 간단하죠 세상에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밤낮 불만 불만 하면은 끝까지 하천할 것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기 위는 얻을 수 있지 않아요 행과 위 근데 여기서는 세상 일이 아니고 우리 불교니까 수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인과과 인과 우리는 인과가 얼마만큼 정하가든지 제시간 가면은 딱 제시간이 돌아오고 제시간 돌아오면은 또 제시간이 가게 돼 있는 것이 인과예요 자 이금 이라리에 앉아있는 거 우리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입고 사는 거 다 전성에 지어온 온 만큼 지금 받고 삽니다 지금 것을 놓고 불만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지금 먹고 사는 거 아 옛날 50년 6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러면 우리 50년 60년 전에 우리 선조들한테 합장 공경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택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말도 못해 서울 오면은 여기저기 겨울 되면 이 추운 겨울 되면 물찍에 짊어지고 열하들 끙끙 물찍에 짊어지고 가지 연탄 짊어지고 가지 눈으로 수없이 봐 연탄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물찍에 짊고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팍 넘어지면 팍 쏟아가지고 울지도 안 해 그러고 다시 와서 또 질러가고 연탄 짊어지고 가다가 다 깨뜨리면 손해가 얼며요 한숨 쉬면서 또 타서 올라가고 일하던 세월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았다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신선에 신선이 됐는데 왜 못 올라간지 아세요 신선 된 줄 알고 여기서 딱 놔버리면 올라갈 텐데 신선 된 줄 모르고 욕심부리니까 못 올라가 지금 욕심부리지 말고 신선 돼서 올라가시자고요 얘가 되시죠 인과 우리가 한 만큼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녀들을 너무 철없이 키워서 얘들한테 선 선의 인을 안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큰 지금 장애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인을 착한 선자 선을 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심어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선 인을 심어줘라 그러면은 걱정 안에 자기가 안 물려줘도 더 잘 쌀어 선 인은 안 심어주고 자기가 아무리 물려줘봤자 그건 못 지켜요 인과 가 됐죠 의와 정 의보 정보 그러는데요 정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로병사 우리가 딱 정확하게 태어나서 그대로 받는 것은 전부 정보입니다 은은요 현상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현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채와 용 채와 용 그러니까 채가 있으면 작용이 쓰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사람 쓰임새 없이 살면 그거 어디다 써요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 쓰시려고 쓰임새가 있고 살다가 가야지 맞죠 내 쓰임새가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인과 법 사람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가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법은 얼마나 정확한지 말도 못해 선한 사람 딱 선한 자리에 갖다 주고 악한 사람 아무리 좋은 데 가려고 해도 법이 용납을 안 해 딱 나쁜 데 갖다 놔버립니다 법이 이런 거에 법이에요 물이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보셨어요 물이 흐르는 것은 이 세상의 순리대로 이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이 물인데 물을 그대로 물과 같은 것이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물을 어길 수 없듯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역과 순 역하는 것은 거스리는 거죠 거스리는 것 그 다음에 순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심성에서 정말로 거스림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스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스림이 많은 사람 전부 부정적인 사람들 이것은 이래서 못 쓰고 저건 저래서 못 쓰고 전부 긍정을 하나도 안 해요 이건 역 순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고통이 와도 달게 받는 거예요 감수할 줄 알아요 감수할 줄 알면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감 응 하는 거예요 감은 내가 감각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고 응은 대응하는 겁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자예요 간만 하고 응이 없으면 그것 쓸모가 없죠 감을 했으면 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감은 좋은 응이오고 나쁜 감은 나쁜 응이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응이 좋은 곳이 올 수가 없어요 좋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종장음을 대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십종장음을 별렬 19 그랬어요 별도로 10구절을 배열을 했다 별렬 19 보이지요 그랬는데 이게 10구절 가운데예요 5구절은 체비 중덕 그랬어요 꽃 자체가 모든 덕을 구비하고 있다 이 연꽃 자체의 5가지가 모든 덕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다섯 가지는 묘용이 자제하다 연꽃의 묘용은 무궁무진하고 자유자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소위 중보 관착으로 이기경 하며 앞에 문장 나왔었죠 말하라면 모든 보배들 사이사이로 사이사이 보배를 섞어진 섞어진 보배들 가지고 이기경 하며 그 줄기를 삼으며 줄기가 되었으며 줄기가 됐죠 네 줄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는 만이보왕으로 이기장 하며 많이 보 큰 만이보로 그 씨를 삼았다 그랬죠 연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계 중보로 보호자 기업하며 법계 가진 보배로 널리 그 이파리를 만들었으며 작자니까요 위자로 똑같이 씁니다 제 모든 향기라는 만이로 이작 기수하며 그 꽃술 꽃술을 만들었으며 꽃술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연부담금으로 장엄 기대하며 그 연하대를 장엄 했으며 여기 다섯 구절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연꽃 자체입니다 연꽃 자체 자체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연하대도 연꽃 자체에 해당되죠 꽃술 꽃 이파리 꽃씨 꽃줄기 전부 연꽃 자체입니다 연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덕 그러면 이 덕으로 닿으면 계속 법문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